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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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대림상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MVP 최우수상은 안산비토리의 이유리 다음에 최우수상은 이번 대회 탐낮을 위해서 선아나시아 유발리에서 수업을 받아서 온 비포리프의 양종화 선수 축하합니다. 우수수상은 노마인 최초로 프로략구 에이스리 홈조는 포르크아리의 득포인 선수입니다. 다음은 최우수타자상은 안산비토리의 김상봉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하자상은 배구 콩크아일의 이땜이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하자상은 배구 콩크아일의 이땜이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하자상은 배구 콩크아일의 이땜이 선수입니다.